여러분 여러분 시메트라가 리메이크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메트라 리메이크 된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오 아 이게 유도에서 일자로 바뀌었네요 평타가 유도에서 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사거리가 어느정도지? 사거리 사거리 이 정도다 프로브가 됐잖아 프로브야 프로브 프로브 야 이거 스타레프트 프로브 아닙니까? 우클릭 오 탄속 빠른거 봐 우클릭은 이전이랑 비슷한데 탄속이 굉장히 빨라졌네요 스플일인가 설마 이거? 스플일인가 봐야겠다 오 스플일 같은데 스플일이네 예전에 관통형에서 이제 폭발형으로 바뀌었네요 폭발형에 탄속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텔포 왔다 갈 수 있는 순간이동기가 생겼네요 궁극기가 아니라 봐요 순간이동기 가동 F로 이렇게 탈 수 있어 충전 도중에도 탈 수 있네 충전 도중에도 탈 수 있어 오 포탈 이거 풀 차지한 다음에 호우 이거 할 수 있음 그리고 쉬프트 쉬프트가 오 오 오 오 오 이제 던지는 거네 감시 포탑을 던집니다 설치가 아니고 던져서 설치를 하네요 날려요 앞으로 이렇게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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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는 도중에 부러지냐고요 해봐야겠다 네 부러지긴 하는 것 같아요 금방 날아가는 도중에도 맞기는 맞아요 날아가는 도중에도 공격에 피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금방 전에 그 훈련용 교시 쏘는 거에 맞았거든 근데 체력이 그렇게 적은 것 같지가 않네요 궁 궁 궁이 궁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궁 아니 뭐지 쉴드야 오 뭐야 범위 왜 이렇게 넓어 아니 아니 어마어마한 그게 에너지 방백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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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장전한 이후에도 아 이 과부하고 유지되네 잠깐만 좌클릭 좌클릭 장전하고 나서도 과부하고 유지되요 과부가 유지되 시프트 설치한다고 안풀리고 B 설치한다고도 안풀리고 뭐야 이거 우클릭 우클릭 해도 안풀려요 우클릭 최대 차지 해도 안풀리는 것 같음 오 최대 차지 해도 안풀려요 우와 이거 엄청 좋은데 간다 가자 간다 궁 간다 때려 먹어라 인형의 썩들 와 간다 뭐해봐 아 너무 좋고 바로 간다 바로 간다 빠대 바로 간다 오 간다 오아씨 어 그리고 매칭이 생겼네요 그룹 파티 모집 포지션별 포지션별 파티 모집 잡혔다 잡혔다 간다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심혜 어딨어 야 심혜 왜 공격에 있어 심혜 왜 공격에 있어 아니 미친 심혜 왜 공격에 있으시냐고요 다시 깜빡이 간다 간다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아니 미친 일단 한판 뛰자 갈등맞아 아 진짜 봤어 아 아이 격트 격트 아 좋아요 다시 마 들어와라 마 들어와라 한마셀이 들어와라 이거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럼aley 제가 스킬을 보여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에이 와칸나 보호해봐 안돼 안돼 메이공은 못막잖아 메이공은 못막잖아 실드로스의 역할이 없는데 메이공 날아온거 못막는데 어 방벽할때는 방벽 때릴때는 평타 그게 안깎이네요 게이지가? 버그인가? 게이지가 안깎이는데? 버그로형이야 아 잠깐 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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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아니 적당히 하셔야죠 아 적당히 그림 만들어야지 아 아 이분들 아 아 아 적당히 그림 만들어야지 아 저기요 아 아 그림을 만들어야지 님들 님들 이러면 입금 안돼요 아 똑바로 합시다 한 번만 하자 왜 아무것도 없던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편집점이 앞에꺼 알죠? 살짝 날리고 살짝이 아니라 그냥 톡 날리고 뒤에 여기 시작부터 아 이제부터 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시메트라 테스트 서우에서 6월 6일 오늘 패치된 시메트라 리메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어 뭘치 뭐 왜 첫판이에요 예 첫판이에요 첫판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첫판입니다 좋아 오 제나타 너무 잘하는데 왜 아니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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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오르좋 오 오 오 오 통 오 흐흫 매일 이 녀석 죽여 와칸다 보호해봐 거져먹어 거져먹어 야 뭐야 이거 오 군게이지 개꿀 아 군게이지 일어난다 형타 게이지 개꿀 형타 게이지 개꿀 실드 판정이라서 좌클릭 안 꺼지 오 개꿀 개꿀 저거 왜 저거 막히면 설치가 안되네요 쓰레기인데 이거 아 잠깐만 메이드 메이드 아 이러면 안 돼요 아 오하핰하하하 거점을 차지하고 있다. 함께하자 저기도 웃는다 아 잘못 들어왔어 와칸닷 보헤바 와칸닷 보헤바 와칸닷 보헤바 와칸닷 보헤바 오 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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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위에 높이 낮으면 부셔져 계속 포탈이 아니에 직선거리에 막히는게 있으면 안된다고요? 직선거리에 막히는게 있으면 안되는건가? 저게 공격까지 30초 방전전 이동기 가동 빠르게 움직여 그니까 부셔지는게 시스템 최적화 완료 이쪽으로 오세요 되게 뭉쳐요 어 직선거리에 막혀있으면 안되는거구나 그니까 시야가 뚫려있어야 되는거만 되네요 시야가 막혀있으면 안돼 그렇게 뻥 뚫려있는데 맞아요 아 매이 들어오는데 유현되네 유현되네 설치를 잘해야되네 그럼 설치가 아예 안되게 만들었으면 좋았을텐데 굳이 왜 설치가 되게 만들어놓은거죠? 아 매크리 들어왔어요 이렇게 하면 설치 안되는거 같은데 이런식으로 어 되는데 아 뭐지 직선거리가 많네 직선에 무슨 장애물이 있으면 안되는게 맞는거 같은데 과연 왜이든 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왜이래 왜이래 빨리 빡빡 깨임 빡 깨임 빡 깨 아니 1인공은 안돼 1인공은 안돼 으이의의의의의 ㅋ ㅋ ㅋ 여기 저거 김재원 아이디야? 제원이야? 김재원이냐고 김재원이냐고 저 녀석 김재원이냐고 초밥 설치됨 초밥 설치됨 개꿀 초밥 설치됨 오오오오오오 죽여! 죽여! 와칸닷 보레이바 궁극의 현실이예요 와 간다 보여야 봐 아니 이분들 진짜 안돼 안돼 어 위도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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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이었어 아 저 녀석 깨져요 체력 5000짜리 방벽 와 간다 보여 봐 체력 5000짜리 방벽입니다 아 나는 맞는다구요 동주 부신사 동주 부신사 동주 부신사 동주 부신사 음료 세 나 나왔네요. 제가 나왔습니다. 이거 나야. 암튼 나야. 간다. 수고해요. 아. 심해. 메이크. 아. 심해 트럭. 메이크. 아니. 케이크. 아니. 아. 리메이크. 잘 된 것 같습니다. 암튼 좌클릭은 쓰레기가 됐지만. 암튼 좋은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빠이. 다음에 봐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